북의 TV채널은 한개 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정답은 X입니다. 남측처럼 TV채널이 100개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한 TV채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북은 TV채널을 통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통로는 총 4개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조선중앙TV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북의 방송이 바로 조선중앙TV입니다. 두번째는 만수대TV입니다. 국제소식, 외국영화 등을 방영하는 채널로 재미있는 것은 1988년에 톰과 제리 만화를 우둔한 고양이와 영리한 쥐라는 제목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세번째는 용남산TV입니다. 우리의 EBS와 비슷한 방송입니다. 외국어 교육, 철학, 경제학 등 교양 프로그램을 방영합니다. 네번째는 체육TV입니다. 2015년 8월 15일에 개국을 한 스포츠 전문방송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